열 받네, 형체 ㄷㄷ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ㄷㄷ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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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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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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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가운 면이 낙지 않으시오 넓은 면을 더 잘 타야 하는데 그 판을 안으로 타고 깜짝 놀랐어 마이네 나의 면을 더 잘 타야할게요 그 판을 다하고 이제 대빙에 도전하시면 딱딱한 면을 더 잘 타야할 것 같네요 내 면은 안에서 이 사슬을 이 이상으로 유지하기는 힘드니 대상의 빠른 무력화가 요구됩니다. 흥, 보여? 마구잡이로 때려무서놨지. 두 번씩 올려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